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 학력평가 캐스트 촬영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젊고 품붓하던 시절에 캐스트 촬영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1년 됐는데 어쨌든 이 캐스트를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어쨌든 9월 학력평가를 처음 대비하는 거니까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일단 주제는 예비 수험생이라고 해놨는데 고1 친구들도 그렇고 고2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은 학력평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9월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는 세간의 집중이 고월 모의평가에 집중이 되어 있죠. 고3 친구들이 보는 수능에 임박해서 보는 시험에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특히 지난 학력평가에서 문제 오류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시험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개정 교육과정 들어서서 고2 친구들은 이제 9월 학력평가를 처음 실시하게 되는 거고 고1 친구들은 다가오는 교육과정에 대한 크게 변화는 없지만 수능 제도가 바뀌죠. 수능 제도가 바뀌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깊어요. 작년보다는 좀 상황이 바뀌기도 했고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9월 4일 날 수요일에 보는 건데 경기가 또 미실시죠. 경기도교육청이 미실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1하고 고2 친구들 중에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보게 될 거예요. 시험 범위는 고1 친구들은 이제 수학 상에 있죠. 수학 상에 도용의 방정식까지 볼 거고 수학 하를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 많이 공부했을 텐데 9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름방학에 공부했던 게 반영이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여름방학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전에 여러분이 얼만큼 공부를 꾸준히 해왔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여름방학에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좀 반영해서 열심히 좀 청중을 올려보자 이런 취지랑은 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수학 상에서 배웠던 중간기말 때 봤던 그 시험들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은 수학 1하고 수학 2를 좀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험 보는 건데 가형, 나형의 시험 범위가 똑같아요. 수학 1 일단 전범위가 되는 것이고 수학 2는 이제 함수의 극한까지만 만들어져요. 가나형의 시험 범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 1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1단원, 2단원, 3단원의 내용이 다 다르죠. 1단원을 공부했다가 우리가 포기를 했고 2단원을 공부했다가 진짜 심각하게 상큼수를 포기했고 3단원의 수열, 뭐야 젠장 막 이렇게 됐었는데 1단원, 2단원, 3단원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랑 수학 2에서 나온 최초의 극한 개념이죠. 함수의 극한까지 시험을 보는 거라서 아무래도 고2 친구들의 내용이 훨씬 더 깊어지죠. 시험 문제 좀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고1 친구들은 작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교육과정 받기 전에도 사실 도형의 방식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누적된 기출 문제가 많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에 해당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예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대비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좀 버텨나가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이 재학생 현장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력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절실함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9월달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에 조금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은 중요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보기가 두 개 있습니다.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간중간 학습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용도를 활용합니다. 답이 길면 무조건 답이죠. 문장이 길면 답입니다. 1번인 답이고 잠깐 팔리는 시험 빨리 찍고 잔다. 이런 친구들 물론 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보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를 적어서 내고 상담을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성적이 쫙 이렇게 개시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학생들의 인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때는 성적이 쫙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보다 위에 있으면 약간 좀 기분 상하고 근데 그것도 충격이 좀 잠시예요. 일주일 지나면 또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면서 어느덧 잊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는 사실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야자실 있잖아. 지하에는 약간 성적 못하는 애들 모아놨었고 넓고 쾌적한 위층, 7층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30명 정도 있었거든. 그 기준을 학력평가 기준으로 항상 살라쳤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면 또는 안 오긴 했지만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지하 갔다가 내신 보면 위로 올라가고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사실 그때도 모의고사 아직 내가 수능 보기 한참 남았는데 뭐가 중요하지? 스스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당장 모의고사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긴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성적에 들어가는 거 맞지만 모의고사를 1, 2학년 때 등한시하다가 3학년 때 터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말 피난 노력을 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휴지가 굉장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어쨌든 정답이 될 수는 있겠죠.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간중간 학습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이게 정말로 교과서적인 답안이죠. 교과서적인 답안이에요. 수능과 내신 둘 중에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학생이어도 내신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정시나 아니면 수시나 결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에 대한 방안 혹은 제도가 확립된 지 지난주 정도에 나왔었죠.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아마 얼마 내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우리 학교는 어떤 과목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지금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인데 거기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신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긴 하지만 내신 기간과 평소를 적절히 구분하고 복습을 해주시는지 선생님 정말 이 말 많이 했었죠.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한 달 전부터 충실히 준비하긴 하지만 그 전에는 놀잖아. 그 전에는 어쨌든 내가 수학 상이든 수학 하든 아니면 수학 원이든 지나갔던 과정들에 대해서 꾸준히 복습을 하고 수학 그 자체에 대한 실력을 올리는 것만이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정답인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선행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앞에 걸 약간 등한시하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정말로 밸런스가 중요해요. 7대 3, 8대 2 정도로 정시라고 표현하면 무리가 좀 있겠지만 앞에 과정들을 복습에 충실히 하면서 선행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 기간에는 그 비율을 바꿔서 공부하는 약간 그런 유연함? 굉장히 좀 필요하죠. 인생 실전이다. 벼락치기 할 때 살아있으면 이렇게 이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답안이 나 이랬거든. 벼락치기 하면 뭔가 내가 공부한 것 같고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급하게 빼야 살이 쪽쪽 빠지거든. 그게 좀 쾌감이 있거든. 근데 정말 좋지 않죠. 어차피 금방 다시 찌고 그 다음에 공부도 그때 잠깐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이죠. 공부도 정말 꾸준한 상태에서 내신 기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기간 구분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내 비율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모의고사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거는 지금 아마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2 친구들일 거예요.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온갖 실현은 다 맞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끝에 할 수 있는 게 서점 가서 기출문제 지금 모음집밖에 없거든. 기출문제 모음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과정의 상황과 맞지 않는 심지어 90몇 년도 기출문제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책을 사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갖고 다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만족감을 느끼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는 선생님이 예전부터 정말 칼럼이든 아니면 캐스트든 정말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 매번 새로운 친구들이 막 오니까 그게 이제 잘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치. 어쨌든 평소에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본다. 이게 정답이죠. 수능도 그렇고 학력평가도 그렇고 어떠한 우리 강사들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흉내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흉내를 얼마나 제대로 내는가에 대한 차원인 거지 출제를 하는 기관의 수준은 여러분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출제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고학력 교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예상을 해서 나는 이렇게 출제를 될 거니까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수학 그 온전한 자체에 대한 실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평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습과 진도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 이것도 물론 좋은 답안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9월 학년 평가를 보고 엄마한테 혼날 것이고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로지 내가 무슨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쭉 달려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지. 지나갔던 과정은 전부 다 까먹으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거 그래도 꾸준히 하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마다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라마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문제집을 지난 과정에 대해서 다시 구매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문제집 그 다음 풀어봤던 기출문제집 그런 걸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를 공부라는 게 훨씬 더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 9월 학년 평가 준비한다고 여러분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 2, 3이 되면은 새로운 문제집을 또 사게 돼 있거든. 그럼 지금 있는 거는 또 어? 작년 거잖아 그래서 안 풀 수 있단 말이야. 문제집을 구매하는 거는 최대한 신중하게를 하되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들, 문제들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건 정말 불명, 불평불만이지. 그치? 어차피 한꺼번에 많은 공부를 하라고 고등학생이 된 건데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된 이상 한꺼번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과목에서 슈퍼맨이 되기 위함이지. 그치? 여러분 수학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과목, 좋은 대학고는 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힘든 거 맞는데 잘 모르고 어려운 유형 중심으로 진도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상태에 집착하지 않고 이거 정말 너무 잘 썼지 않니? 잘 모르고 어려운 유형 중심으로 진도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상태에 집착한 너무 멋있는 답안이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냥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상태가 여러분이 힘들어한다고 그냥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참 현실주의자라서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거든. 선생님도 좀 감성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학생 때는 힘들면 울고 그랬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불평불만 안 하고 모르는 거 찾아서 그냥 묵묵하게 공부만 해야 할 걸 막 이런 후회가 좀 들더라고.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지만 사실 뭐 선생님이 강사를 하기에도 강사를 하면서도 정말 지나갔던 일들의 후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은 약간 달라진 게 힘든 상황이 올 때도 물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새로운 과목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교재가 밀려고 촬영이 밀려가지고 내가 충분한 학습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밤을 쓰라도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은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절실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거든요. 선생님은 대학을 안 가도 돼. 다녀왔어. 군대도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절실해야 되는 건데 가끔 내가 더 절실하고 내가 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더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좀 화가 나죠. 그래서 학생들 많이 혼내기도 해요. 어쨌든 뭐 힘들어하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좀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못했던 과목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정답인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월학률평가를 사실은 구월학률평가에 포인트가 맞춰졌다기보다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맘때쯤에 여름방학 지나고 중간고사 슬슬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학률평가가 딱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예 무시하고 중간고사만을 쭉 위에 달려가는 그런 상황은 좋지 않다. 여러분이 어쨌든 당장 90몇일 뒤에는 영상을 볼 때쯤은 80몇일 될 수도 있겠죠. 그때쯤 뒤에는 이제 수능이 치러질 것이고 지금 고2 학생들은 고3이 되고 고2 학생들은 고2가 될 거예요. 정말로 빠릅니다.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기말고사 끝나고 아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보다도 지금까지 왔을 때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잠깐 어? 했는데 한 학기 가버렸잖아. 그치? 그것만큼 또 지나면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거든. 정말로 시간 짧으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력평가를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 좀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경기권은 제외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입장이라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한두 문제 보는 쪽지 시험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자 여러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단 하나도 나쁜 시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시험 이런 거 없으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하고 있는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강의에서 계속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학력평가 잘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